3. 근데 앞을 꼭 맞게 안 해도 될 거 같아. 준아 남은 어디에 기대가 될지 모르고. 이런 음악을 안 들어봐서. 어떻게 될지... 진아무! 아이씨 놀래라. 진아무! 아이씨 놀래라. 어머 이거! 나랑 듀엣 하는 거예요? 트렛은 아니고요. 한 곡을 같이 하긴 한데 떨어졌어요. 영광입니다! 영광이! 아유 세상에! 갑자기 왜 이렇게 챙겨지지 내가 왜? 아이씨 우셨구나! 아이고! 와 좌김씨 웃어라. 아 이거 진짜... 얘가 진짜 대단하게 준비하는구나. 한번 들어보실래요? 노래는 들어보실래요? 저 들어보고 싶어요! 진짜 노래를! 긴장된다 긴장돼. 아유! 준아 네가 큐 하면 나올 거야. 와 잠깐만! 아 진짜 이걸 듣는 줄 아네가! 저...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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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 멈춰주세요. 야 이거 느낌이 딱 시작할 때부터 왜 이렇게 안은민 선생님이 딱 떠오르냐. 그 선생님 막...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다 말이 맞아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의상이 아방가르다는 아방가르다는 그런 의상에 우리 홍익희 감독님이 또 영상을 지금 들었다보면 또 한 명이 더 있거든 한번 들어보면 들어보면 알아 죄송합니다 이제 이어서 가볼까요? 사라질 것들의 그 미련을 갖지 마자 어찌됐건 살 아지고 또 결국엔 다 사라져 안녕하세요 형 어 살렸네 살렸어 가이드로 불렀던 그 라인이 네 곡을 살린 것 같아 아 진짜요? 어찌됐건 살 아지고 또 결국엔 다 사라져 My friend, don't be afraid 우린 서툴고 또 미흡해 감사합니다 한 둘 다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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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는 목소리를 듣잖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예 이런 곡입니다 예 네 예 예 예 곡이 와... 들어보니까 음악 느낌이 약간 벅찬 느낌이잖아 심장이 뛰네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부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세요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거기 무대에서도 정말 담담하게 진지하게 딱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사라질 것들엔 미련을 갖지 말자 꽃이 그렇듯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하겠지 이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네 앞에 지금 누군가에게 대화하듯 편안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린 모를 뿐이야 지금보다 더 힘을 빼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가보세요 네 꽃이 그렇듯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하겠지 어휴, 이 뽕기가 어떡하지 어떻게 될지는 않아 준화야 그... 그러하겠지 G인데 이거를 G 이렇게 하면 느낌이 이상하거든 G, G, G 편안하게 던져주세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꽃이 그렇듯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하겠지 준화야 그... 너가 최대한 바이블레이션을 자제를 하고 오케이 편안하게 던져주세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사라질 것들엔 미련을 갖지 말자 오케이 꽃이 그렇듯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하겠지 오케이, 스타 준화야 어? 고맙다 왜?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줬어 예? 무슨 소리야 역시 뮤지컬 배우 다워 이정도면 굉장히 괜찮은거야 후반부 작업을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가 말이야 훌륭한 노래를 아꼈구나 이러느라고 계속 안 들려줬는데 이해해줘 이해가 이해가 고생했다 고생했다 잘했어 고맙습니다.